헉! 요니 간식? 누구꺼야? 누구꺼야? 앉아 맛있는데 드세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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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데? 얘가 반죽하기 전부터 별나고서 키 거기 옆에 있었어? 그 옆에 있는 것도 찍지 그러면 배부르겠다 냉동실에 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 했다가 해동을 해서? 안돼 폼이 살짝 안돼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야 아니야 냄새만 맡아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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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두개나 줬어 그래? 이거는 또 끼까 요것도 또 끼까 그만해 그만 하나 줬지? 안에 반 남은거 줬어 내일 먹어 폼이까 폼이 좋겠네 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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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폼이